이번 시간에는 시퀀스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도구의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여기 ID를 한번 보시죠 이 ID를 우리는 뭘로 지정했어요?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었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면 뭐가 좋아요? 저기 들어가 있는 값들이 중복되는 값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값을 추가할 때 거절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에 뭐를 원하게 되냐면 저 프라이머리 키로 뭐를 할 것인가가 고민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네 번째 행을 추가한다 그러면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ID는 뭘로 해요? 1, 2, 3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숫자 1을 더해서 4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값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값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의 ID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아서 가장 큰 것에 1을 더한 행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도 자기가 직접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보면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값을 찾아내는 동안에 누가 냉큼 값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가 또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꿈을 꾸게 돼요 아 오라클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면 시퀀스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제가 create 생성하다 뭘? s-e-q-u-e-n-c-y-c-e 시퀀스를 생성한다 시퀀스의 이름은 s-e-q 시퀀스를 줄임말이고 이 시퀀스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거냐면 topic을 위해서 사용될 거니까 topic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까요? 그러면 create sequence created 이라고 뜨면 sequence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sequence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일식 증가시키는 primary key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생성한 sequence의 이름은 s-e-q topic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4라고 우리가 직접 적어둔 저기에다가 s-e-q topic이라고 하고 .next bar 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bar은 뭐 저거는 value가 아닐까요? next 는 그 다음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s-eq topic이라고 하는 sequence 그 장치 안에 0 이라는 숫자가 현재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.next bar 이라고 하는 저 명령을 내리면 .next bar 이라는 .next bar 이라는 .next bar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퀀스 안에 있는 값이랑 좀 충돌할 수 있거든요. 일단 지웁시다. 값을 지울 때는 delete from topic 그리고 엔터. 굉장히 위험한 명령인 거 아시죠? 내가 delete라는 SQL을 실행하고 있다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. 커밋까지 제가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넣습니다. 자,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? 자,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엔터. 자,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? 실행해 보면 자, 이렇게 하니까 좀 별루네. 타이틀까지 넣읍시다.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1인 행이 추가가 됐어요. 자, 그럼 이 두 번째 거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어떻게 될까요? 실행. 그럼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추가가 됐고요. 다시 셀렉트 문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행은 아이디가 2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면 1씩 아이디가 증가가 잘 될 거니까 여러분이 값을 추가할 때 값이 혹시 충돌하지 않을까? 라고 하는 조마조마함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시퀀스 그 시퀀스의 현재 값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seqtopic.currvac, current value겠죠? 그리고 from topic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3이라고 뜨잖아요.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? 우리가 이제 3 세 개의 우리의 시퀀스의 현재 값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nextbar이라는 저 명령을 때리면 시퀀스의 값은 4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시퀀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팁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짜게 되면 우리 topic 테이블에 있는 행의 개수만큼 똑같은 값들이 출력되게 돼요 이럴 때는 뭘 쓰냐면 topic처럼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걸 쓰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때 쓰라고 dual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상의 느낌이 나는 가짜 표와 같은 특수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dual이라는 걸 쓰시면 이렇게 값을 하나만 뱉어줍니다 그냥 이거 통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시퀀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퀀스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값을 추가할 때 nextbar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마다 값이 10씩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그런 옵션들 몰라도 시퀀스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퀀스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시퀀스는 항상 primary key와 family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두 가지는 서로 같이 있을 때 강력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commit을 하고 그리고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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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